이번에는 김남국 의원 얘기 좀 해볼까요?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김남국 의원실에서 오늘 입장문을 하나 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 장해찬 청년 최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자로 고소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그동안 이 코인 투자, 불법,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향후 검찰 수사와 윤리특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장해찬 최고도 입장을 냈더군요. 김남국 의원 양심이 없으세요. 구자웅 차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한 점을 왜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지금 남아있는 돈은 얼만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신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만 국민에게 공개를 한다면 위법이 있었는지 편법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해 충돌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은 소상하게 해명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폈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 여당 최고위원을 법적으로 고소한다는 것. 고소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한다고 해서 바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국민에게 그렇게 긴 시간, 법정 공방이 끝날 때까지 진실에 대해서 참아달라는 것입니까? 김남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얼마의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고 얼마의 수익을 올렸으며 지금 남아있는 가상화폐 자산이 얼마인지. 이걸 밝히시는 것이 김남국 의원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더군요. 한번 보시죠.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언론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 하나도 가벼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범죄 밝혀졌는데 범죄 수익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약간 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명시했어요. 김남국 부정 수익 환수 못해서 불공정하다는 얘기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에게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